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였던 7.3%를 하회하는 7.1%의 상승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최소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일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국내숭 씨도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부를 켜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연준의 메시지에 보다 집중을 해봐야 되는 때일 텐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2022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방송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정말 신기한 게 시장이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제약주가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게임주, VR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 다 흐름이 좋거든요. 이제는 또 안심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도 될지도 궁금한데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은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소유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시장이 예상치보다 떨어졌고요. 그 결과 장 시작을 했던 미국 증시가 그때 기준으로 3%, 4%대까지 올라가주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들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인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사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 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권으로 빠지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림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난주에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빨간불이 들어왔던 포지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재료들, 즉 이벤트가 끝나고 난 시점에 상승해주는 포지션들 연출되는 거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인 FOMC만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 드렸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죠. 빅 이슈가 남았고요. 그 이슈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은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지수 모두 외인들과 기관들의 쌍끄리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시초가 형성이 될 때는 2%, 3%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그 상승분이 반납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열리게 되는 FOMC 회의 결과, 일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다음번의 금리 인상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두 달 연속으로 CPI 자체가 눌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0.25포인트를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수급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올라가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역시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양지수 모두 오래간만에 1%대 상승 마감이 됐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양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 1830여 개 종목이 올라갔어요. 아쉽게 약 500의 종목은 떨어졌지만은 18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상대적인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 포지션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0% 이상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관심도가 분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장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어차피 산타랠리는 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로막고 있는 빅 이슈들이 끝나는 시점만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떨어질 때 공략하셔야 됩니다. 공략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저희의 얘기 듣고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략을 하셨을 거고 분명히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만들어가는 포지션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단기적인 눌림은 있겠지만 추세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상승하는 포지션 형성해 주는 거 여러분들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올라가주고 있는 시점이 형성이 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제는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매번 똑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분명히 12월 초부터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 즉 12월 중순 FOMC가 끝나는 그 시점을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받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분명히 기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결국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들 안 볼 때 미리 선침했던 종목군들이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걸 오늘 경험했죠. 그리고 내일 FOMC 회의 끝나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했죠?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코스피에 24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오늘 장이 마감됐고 이제 내일 FOMC가 끝나고 나서 2400포인트를 버텨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500포인트를 올해 안에 돌파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들었던 산타랠리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지수를 이제는 짓눌를만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발언.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FOMC의 금리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연준위원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형성된 이 12월 달의 저점권은 이탈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산타랠리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쉽게 우리가 최근에 형성된 시점에서 눌리는 포지션의 추가 상승 없었지만 그래도 양호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그러면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형성될 가능성 역시나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스피는 1.13포인트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1.9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만큼 눌렸기 때문에 반등도 더 큰 법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요. 어떠한 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다 보다면 저는 여전히 코스닥의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섹터들 어때요? 잘 가고 있죠? 분명히 남들이 안 보는 시점부터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 보셔야 됩니다.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미디어, NFT,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까지 이 섹터 그리고 이 섹터에 포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저희가 매번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리는 종목군들 보면 하나같이 차트가 어때요? 다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소개시켜드려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으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경험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 분명히 저희랑 함께 추가적인 상승 이제는 기대하는 부분들 정말 많이 함께 따라오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장은 올라갈 거고 시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느냐가 이제부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종목군들 이렇게 오늘도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많이 올라왔고 저희가 12월달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공략했던 제약바이오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어디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포트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루 빨리 오신 분들 오늘도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군들 포착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히든 종목 외에 또 검색기 종목에서도 급등하는 종목군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제는 지수가 떨어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내는지 이 차이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달라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랑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의 포트의 계좌에 담아보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우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세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스킬도 나날이 늘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잠시 뒤에 그 부분들 공개할 예정이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함께 교육받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방법 알아보러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큰 산 하나 넘겼더니 또 더 큰 산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FOMC 이후에 수급이 되살아나길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2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아직 12월 반도 채 가지 않았지만 이 노란톡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또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입니다. FSN은 34%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 주고 있고요. 어제오는 이 제약주들이 견조하게 움직여 주고 있는 모습이죠. 알피바이오는 6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발열 환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알피바이오 현재 누적 상승률 31%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프렉스는 연일 오르다가 전일 하루 쉬더니 오늘도 바로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프렉스는 현재 누적 상승률 31% 넘어가 주고 있고요. 샤페론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5거래 연속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30% 가까운 누적 상승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진원생명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률도 22% 넘어가 주고 있고요. 이놀루스도 17% 넘는 누적 상승률. 오늘도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위메이드 맥스도 17%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해 주고 있고요. 비스토스도 16% 넘는 상승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주었죠. 13% 넘는 상승을 오늘장에서 기록을 해 주었고요. 이 게임주들 강세와 함께 위메이드까지도 12% 넘는 상승세. 인디에프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디에프가 11% 넘는 상승을 오늘장에서 기록을 해 주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진원생명과학이 9% 넘는 상승. IP바이오도 8% 넘는 상승세를 오늘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장 확인해 보시죠.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히든 종목 이외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다 잘 포착을 해 줬죠. AD 칩스가 23%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핑거스토리도 22% 넘는 급등세. 실리콘2도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검색기도 노란톡 입장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상승률을 살펴보고 왔는데 버킷도 하루 시돈이도 바로 반등 보여주고 제약주들도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주시죠.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떠한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공략을 해드리는 시점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들은 안 봅니다. 왜? 하나같이 떨어졌던 시점에서만 저희는 이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종목이 있어요.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주는 종목분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신 종목분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들이에요. 교육시켜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느 포지션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즘에 특히나 공략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그 섹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아직 저희가 제공한 이후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가지만 한 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종목분들을 꼭 반드시 그 시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지금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12월달 시장 좋지 못합니다. 녹록지 못해요. 12월 초부터 떨어졌고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눌렸고 오늘에서야 이제 바닷건을 다지는 모습들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이미 예측했습니다. 분석해드렸고 그때부터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12월달에 10%, 20%, 30% 수익률, 상승률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분들이 여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신다면 여기에 올라가주는 종목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2차, 3차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의 종목분들 함께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해주는 종목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디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매집 포지션을 계속해서 어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이전에 공략을 해야 되는 포지션들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공략해야 되는 포지션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든 종목을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검색기의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여러분들의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시든 종목으로 그냥 편안하게 눌릴 때 매집하고 수익률 쌓아갈래?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시든 종목분들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매번 얘기 드려요. 아니야,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바로 포착되는 종목으로 빨리 수익을 원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기 포착 종목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교육시켜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분들 선택해서 따라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교육받으신 그대로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분들 저희가 얘기 안 드려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요. 만들어드린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강조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낮다라는 부분들을 꾸준히 어필해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종목으로 수익이 낮다가 아니라 다양하고 골고루 수익이 낮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다양하고 골고루 드리는 종목분들 저희가 다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육 다 해드리고 있고 올라가주는 초입이 포착이 되면 저희가 뭐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략해야 되는 포지션들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보시라는 거예요. 무려 카나리아 바이오가 20%가 넘게 올라왔고요. 짧게 6%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8% 수익, 수익, 수익 다 챙겨드려요. 근데 여기 RP바이오도 있어요.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강조해드렸는지 이제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야 될까요? 늦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잡는 시점이 되면 끝물이 된다고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했던 정부 정책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바뀌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재료가 소멸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분들 수익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같이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됩니까? 같이 즐기시면 돼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종목분들 있으면 수익 챙기시면 되고요. 한 번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이 있으면 계속해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사골주를 왜 저희가 공략해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보이시죠? 여섯 번 들어가서 여섯 번 전부 수익을 내셨대요. 카나리아 바이오 하나로만으로 제약 바이오 수익을 챙겨드리는 데 있어서 짧게 분명히 포지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선호한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 2%, 3% 올라가는 종목보다 5%, 10%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더 좋은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분들 공략해요. 단 조건이 있죠. 올라가기 이전에 떨어졌던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하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섹터의 종목분들을 접목시켜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이 만들어집니다. 매번 교육해드립니다. 1%, 2%, 3% 좋다고요. 근데 5%, 10%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분들을 공략해드리게끔 저희가 교육 다 해드리잖아요. RP바이오로 10%, 카나리아 바이오 15%, 여기에도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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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시장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을까요? 떨어졌을 때 남들 안 볼 때 미리 선침해 공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따라 하시니까 꾸준히 수익이 난다라는 이러한 후기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수익 나는 후기가 업로딩이 되잖아요. 이게 어저께 내용이었고요. 좀 전에 보셨던 내용들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 다 그제, 엊그제, 지난주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종목분들,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그 종목분들의 결과물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러한 종목분들의 계좌의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방송 통해서 오늘도 히든 종목 드리겠죠. 그 종목으로 교육 받으시라고요. 방송에서 교육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하지만 교육받으러 오시면 저희가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특히나 장 전부터 장 중, 장 끝나고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교육의 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들 아닙니까? 혼자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낫겠습니까? 오셔서 함께 교육 받으시고 같이 따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과는 직접 오셔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눌릴 때 보셔야 됩니다. 공략 자리 계속 공략해드리잖아요. 남들은 안 본다고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눌린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는 눌렸으니까 보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 이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요.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차트를 본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왜 차트를 봅니까?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행적이 고스란히 이 차트에 표시가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만 하시면 올라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얼마든지 수익 챙길 수 있다는 얘기 저희가 매번 교육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종목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찾으시면 저희처럼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해드리니까? 히든 종목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리고 교육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세요. 계속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도 올라갔던 RP바이오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어디에서? 눌렀었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30% 올라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이전에 공략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제약바이오 강조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터? 12월 전후부터.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박스건 만들어지면 이거 돌파하면 날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저희가 뭐 해드린 거예요? 눌렸을 때 바닷건에 지지 있고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박스건 있으니까 이 박스건 돌파만 보세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30% 가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공략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교육받으러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해보고 싶어. 교육받아보고 싶어. 저희가 다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 스스로 대응 못 하시니까 교육받을 오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뭐 해드려요? 어필해드린다고요.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RP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등. 왜 그렇게 수익이 낮겠습니까? 밑에서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밑에서 못 잡잖아요. 도와드린다고요. 교육을 받으시라고요. 그 결과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당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 올라갔으니까가 아니라 눌렸으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눌릴 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카나리아바이오 같은 거는 무려 몇 차례나 6차례 수익 나셨대잖아요. 그리고 눌렸을 때 공략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또 있죠. 뉴프렉스 오늘도 급등하면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뉴프렉스 일주일 전에 왜 드렸을까요? 일주일 전에도 바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준 포지션들이 연출됐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 드렸죠. 이유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슈. 뉴스죠. 그거 아니면 시장이에요. 시장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우리 여기서 공략할게요. 일주일 전에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물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랐어요. 30%나.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따라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과정 지금부터가 아니라고요.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요. 올라가고 나서 이 종목 좋으니까 나 공략하면 어때요? 제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올라간 거 안 봅니다. 그게 저희의 교육 방침이에요. 안 올라간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올라간 종목분들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물리시냐 이거예요. 고쳐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그래서 편안한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왜? 시장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뭐가 있으니까. 파동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자칫 잘못하다 물리면 여러분들 다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종목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밑에서 잡아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경험을 하신다고요. 그 경험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교육받고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해 보시라고요. 자 설계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다시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의 히든 종목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 70분 돌파하면 준비했던 종목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2022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구조, 도시계획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이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힌트는 주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 말목을 자른 장군 김춘추? 아니 아시죠? 드라마도 재밌게 보신 것 같던데 빨리 말씀해주세요. 엄태웅? 그러니까요. 엄태웅 맡기죠. 아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있죠. 드라마도 다 보고 해놓고서 이 종목명 저는 이렇게 힌트 드리고요. 대표님은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저희는 공략해 드리는 포지션들은 떨어졌었을 때입니다. 눌릴 때예요. 그리고 눌리기 이전에 뭐를 보시라고 했어요? 변동성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불과 한 달 전에 6만 원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간다. 50%예요. 50%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종목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략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50% 할 수 있냐 100%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10%가 와도 20%가 와도 30%가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도 처음부터 올라갈 때 1%, 2%, 3%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얘기해 드리죠. 이 정도 상승으로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5%, 10%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시죠. 왜? 그러한 종목분들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변동성이라고 했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수급.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한 종목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간다. 50%, 100% 얼마든지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분들의 수가 확 줄어들어요. 굳이 2300개, 24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수급이 있는 종목분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확 줄어든다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히든 종목분들, 어떤 섹터에 있는지 다 얘기 드리고 있죠. 거기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분들 또 본다?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처럼 눌린 종목분들 뭐 하면 돼요? 공략하면 돼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떨어지면 손절가는 이만큼만 잡고 가요. 또 떨어지면 또 다시 공략하면 되니까 손절가는 짧게 잡고 갑니다. 하지만 수익은 이만큼 낼 수 있는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이 지금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분들만 저희는 히든 종목으로 포착해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종목분들이 어김없이 눌렸을 때 공략했을 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10%, 20%가 아닙니다. 30%, 50%, 1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 종목분들 여기에서 안타깝지만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도움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방송 끝나고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 종목으로 또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남은 2022년 12월, 2023년 준비해 보자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종목만 드리겠습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또 포착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포인트 나오면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분들로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던 그 후기의 주인공처럼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말씀드립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교육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교육받는 방법, 다시 한 번 우리 김연아 나눔 소통에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눈치채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70분 이상이 노란톡에 입장하셔야 히든 종목 추가적으로 더 얻어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노란톡 꼭 한 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 더 많이 얻어가 보시고요. 상승률도 더 많이 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2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만나보시죠.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만나보고 왔는데 벌써 50분이 넘는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까지 20분도 안 남았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 히든 종목 추가적으로 더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든 종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히든 종목들의 상승률 현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를 또 선물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누적 상승률이 39% 넘어가 주고 있고요. RP바이오 6거래 연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률도 31%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뉴프렉스도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누적 상승률도 31%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 샤페론도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거래 연속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누적 상승률 또한 3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진원생명과학도 2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맥스트칩도 18% 넘는 누적 상승률. 또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위메이드 맥스도 17% 넘는 누적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동홀딩스, 일동 제약도 각각 17%, 1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루닛 오늘장에서 급등세에 보여줬죠. 13%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함께 게임주들의 강세와 함께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률 12% 넘어가주고 있고요. 인디에프도 장 후반을 갈수록 상승 탄력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죠. 상승률 11% 오늘장에만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터스도 오늘장중에 10% 넘는 상승세, RP바이오까지도 장중에 8% 넘는 상승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는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검색기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많이 잡아냈는데요. 나우아이비가 26% 상승률, 핑거스토리도 22% 넘는 급등세, 뉴프렉스와 실리콘2도 모두 10%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검색기가 또 포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노란톡 입장하시면 함께 받아가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들이 12월 한 달간 보였던 상승률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루니엣이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급등세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리뷰 한번 해주시죠.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섯 번 성공해서 다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했었을까? 사실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종목들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변동성이 얼마 없어 보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만 25%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200%라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눌릴 때마다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공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딱 그 눌리는 시점에서 지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매도 가격 이상 올라가면 뭐 하면 돼요? 매도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를 합니까? 반복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동이 있으면 우리는 그 파동의 밑에를 공략을 해서 뭐 하면 됩니까? 매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수익 챙기면 돼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박스권 돌파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형성되는 종목군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다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당일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공략해 드리고 있어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스스로 공략할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된다고요.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왜? 잘하니까. 근데 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눌리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포착해 드리면 그때라도 들어가 보시라고. 교육받을 오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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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뭐 검색기 종목군들도 같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눌렸을 때 종목군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항상 뭐 해드려요? 교육해드립니다. 루닛이라는 종목 18,900원에서 얼마까지? 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50%가 넘게 올라갔고 역시나 저희가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어요. 4만 8천원에서 1만 8천원까지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예요? 100% 아니라고요. 150%, 200%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 끝맺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뭐 합니까? 공략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눌릴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지 받았습니다. 반등 초입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교육받을 오신 분들에게는 루닛, 루닛, 루닛 올라가기 이전에 계속해서 얘기 드려요. 그분들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 루닛이 이제 포착이 됐구나. 공략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계좌가 내 포트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메이드도 오늘 10% 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달에도 똑같이 교육해 드렸어요. 올라갔었을 때 대응 수익 챙기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또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4만 원입니다. 30%가 넘게 올라갔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얘기 드렸던 그 시점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0%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이 상승률을 뛰어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검색기에도 있어요. 검색기에도.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되죠. 나우 아이비가 4%일 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 오늘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시가, 저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언제 보시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보시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렇게 포착이 되면 이때부터 나는 시가, 저가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시가에서 저가 사이에 공략해요. 그리고 저가 이탈하면 뭐 하면 돼요? 매도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올라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나우 아이비가 오늘 26%. 포착됐던 당시가 4%에서 26%입니다. 하루 만에 22%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셔가지고 받고 교육받으시라고요. 뿐만 아니죠. 또 하나 볼게요. AD 칩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포착된 당시에 2% 올랐을 때 검색기에 포착됐어요. 역시나 얘도 20% 올라갔다고요. 그럼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아주 아이비 이거 합치면 40%예요. 여러분들 오늘 40% 놓치신 거라고요. 하루만 일찍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저희가 얘기 드렸던 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핑거스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22%가 올라갔죠. 포착된 시점에서 5%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시가, 저가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돼요. 안 하면 계속해서 올라갔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예요? 17% 올라갔다고요. 그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3개만 합쳐도 50%가 넘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기회 놓치셨다고요. 내일이라도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오셔가지고 검색기 종목군들 교육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요. 물론 이게 단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단타 조금 힘들어.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하시면 돼요? 저희 히든 종목으로 공약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오셔야 되겠죠. 이제 방송 끝나기까지 채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빨리 오셔서 교육 받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힌트 알아보러 다시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당일에만도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 히든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정말 몇 분만 더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히든 종목도 얻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히든 종목 두 번째 힌트 드려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콘텐츠 제작 사업 그리고 콘텐츠 IP를 활용한 저작물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표님과 계속해서 힌트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가장 큰 흥행작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우영호? 아유 그래도 주식시장 하면 이건 무조건 알죠.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요. 아바타? 송중기 배우님이 나와요. 태양의 후에? 너무 옛날로 갔다. 송중기 배우님이 나오는 저는 사실 태양의 후에도 안 봤습니다. 이 드라마 그래도 들어보셨겠죠. 이 재벌진 막내 아들 이렇게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은 차트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힌트 종목입니다. 이미 정답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시나 지난주에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게 이 거래 연속으로 장대 은봉을 두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수를 하실 겁니까? 매도를 하실 겁니까? 저희는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슈 수급 즉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왜 떨어졌을까 고민해 보세요. 악재성 이슈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도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으니까는 아까도 얘기 드렸죠.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시장 떨어질 때 관심을 받고 크게 치러 올렸다가 이렇게 시장이 분산될 때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3천 원대 3만 4천 원대에서 무려 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근데 2만 6천 원에서 반대로 최고점 3만 9천 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50%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시장 종목도 5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 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당연히 이 종목 저희가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사골주 카나리아 바이오로 무려 6회 최근에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안겨 드렸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략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이 종목군들 공략하지 않고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과 함께 저희는 내일장 이 종목으로 함께 달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종목군들 내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내 계좌에 꽃피우는 종목군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교육받으러 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아는 소통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히든 종목을 추가적으로 얻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송시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오늘 추가적인 정보도 더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2022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요. 시장 공부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